안녕하세요 짱가몽 입니다 이번 시간은 짱가몽 도썰 49번째 시간입니다 대명 송화도자기는 세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관지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표시를 해놨지만 요거 잘못됐으니까 고치시기 바라구요 고족완 입니다 뭐 배나 완 이나 똑같은데 그래도 구경이 16.8cm 은 뭐 배라고 하기 술잔 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넓죠 예 그래서 거기도 고족완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고족 배를 또 고쳐야 됩니다 완으로 한자는 완으로 썼는데 완이 맞죠 구경 사이즈를 보면 네 그렇게 됐구요 관지는 명대 관여 청하자계의 관지는 성화시의 자체 글자의 채 서법 글씨 쓰는 법 위치 배열 등이 제도화가 돼서 후대의 이제 전범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모범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관지는 요기 있습니다 그래서 관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진품을 고르려고 뭐 관지를 보는 것보다 방품 이라도 좀 진품에 가깝게 방을 한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명품이 되는 것이죠 자 성화 청하자계의 관지는 그 위에 써 있는 것을 좀 읽겠습니다 에 뭐 카메라에 자꾸 울어서 죄송합니다 카메라에 담았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구요 뭐 교재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 보시면 됩니다 에 이제 여기 내용에 이제 주요된 것은 어 관여나 민요 할 거 없이 성화 진품 진짜 진품은 모두 성화 연조나 성화 연재의 사자간은 없다 그래서 이런가는 필시 후대의 방품이다 라는 거 체크해 놨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구요 진품 찾는 데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방품이라도 진품 처럼 방을 한 명품을 찾기 위해서 입니다 성화 청하자계의 연관은 색이 침중하고 태골에 박혀 들어 절대 떠 있는 감이 없다 낙관 문자는 테두리와 바짝 이렇게 테두리 쌍 권 테두리하고 바짝 붙어 있다 그런데 뭐 이런 작은 데다가 여섯 글자 쓰려면 붙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원이 크든 작든 간에 그 원에 꽉 채워서 쓴다 이런 뜻입니다 꽉 채워서 쓴다 그래서 관지의 글자체는 매우 특징이 있는데 이제 손용주 선생이 관지 전문가인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관을 개괄할 때 노래를 만들어서 개괄하거든요 대자는 뾰족하거나 둥근 머리가 높지 않고 성자는 삐침이 경직되고 허리에서 뒤집히며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밑에 마시계 선생이 이제 풀어서 썼습니다 제 1구는 대자죠 관지의 1구 첫 번째 구절이죠 7원 절구를 갖다가 2, 4, 6개를 썼으니까 말이죠 제 첫 번째 구는 관지의 대자가 제 2획의 상단 그러니까 대자의 꼬투머리 있죠 그게 뾰족한 것도 있고 둥근 것도 있다 그리고 머리를 내민 것이 높지 않다 그러니까 큰 대자를 쓸 때 이렇게 쓴 게 있어요 다른 관지들은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다 이런 말입니다 이 대자 한일자 위에 꼬투리가 높지는 않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구에 이제 성자의 5획인 삐침 대명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쓰고 이 다섯 번째 이거 이거 삐침이라고 그러죠 이 삐침이 곧고 생경하며 그러니까 그냥 사정없이 내려쳤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제 3획이 3획은 이렇게 써서 이것이 아래로 직립하다가 좌측으로 구부러졌다 이렇게 구부러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구는 화자가 화자의 사람인변하고 또 획자의 이것 이 부분에서가 평행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인변할 때 이거 하고 삐칠 때 이거 하고 평행이다 그런 얘기를 쓴 거고요 제자 중에 의자의 2획인 한일자가 상부 제자의 칼도 칼도 획의 밖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칼도가 이렇게 썼으면 여기 오드의 자가 여기까지 갔다가 이 칼도를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제자는 태반이 윗부분이 제자 부분이 풍만에서 아래가 좁아진다 그런 내용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구의 명자는 이제 날일자가 상착하광이거나 상하상도인 것이 많은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반적인 서법과는 다르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성자의 끝 회기 점이 머리의 수평이거나 혹은 어깨의 수평이거나 허리 사이에 있거나 그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서 미녀 청하자기를 보겠습니다 자 미녀 청하자기도 왼쪽 페이지를 카메라에 좀 담겠습니다 카메라에 꽉 담았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미녀자기는 관여자기도 좋지만 미녀자기도 굉장히 정교하다 그래서 출토된 청하법륜문개호, 청하화해완, 청하연당초문완, 청하법문고형3유종로, 청하영지문3유종로 이런 기물이 있는데 이제 사진이 없는 관계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녀 청하자기의 기본상황이 그렇다라는 걸 썼습니다 그래서 밑줄 긴 것만 읽어보면 나머지 카메라에 담았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화, 미녀 청하자기는 태체가 얇고 질이 새하얗고 곱다 자화 정도도 양호하다 그러니까 좋은 태토를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녀의 특징 대부분이 사저이고 유저는 적다 그러니까 이 바닥에다가 유약을 칠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의 굽 접지면은 미세하게 동굴며 지난번에 뭐 등심지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또 둘째는 이제 유의 사용에도 정성을 들여서 유질이 비옥하고 고우며 색은 희고 유는 두터우며 유면은 빛이 나고 옥 같은 질감을 보인다 그래서 선덕에 그런 가느다란 귤피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약이 좀 두텁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축유 현상이라는 건 유약이 뭉쳐가지고 톡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면 여드름 같이 그렇게 나온 현상을 축유 현상이라고 합니다 유약이 뭉쳤다 이런 말입니다 축적됐다 이런 말이죠 저축할 때 죽자 내벽 외벽 유색이 모두 일치한다 셋째는 이제 성화, 미녀, 청화 자기에는 국산 평등 청료를 썼거든요 남청색이 색조를 이루면서 고상하고 청화하고 깊은 회흑색은 매우 드물다 그러니까 청화 초기 제품은 회흑색이 있죠 흑갈색이 왜냐 그 수입 청료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가 두텁고 윤택에서 청화를 충분히 드러내지 않는다 뭐 그런 특징이 있다고 그러고요 나머지는 담아 쓰니까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미녀의 문양도 관여의 문양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 연꽃은 병체련이라고 나왔는데 병체련은 한 줄기에 쌍둥이가 피어난 것입니다 한 줄기에 나란히 꽃이 피어난 거예요 그걸 병체련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문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병체련은 병체련이 있고 병체련은 연꽃이죠 병체부용이 있습니다 부용은 이제 모란꽃 같은 부유하게 피어있는 꽃 중에 하나가 부용이죠 일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때 크라크 도자기 설명드리면서 바깥에 있는 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각기 문양을 개광을 해놨잖아요 그게 이제 크라크 도자기 수출 도자기의 특징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일본에서는 특히 부용화 작이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부용화가 그렇게 이제 풍성하게 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부용화 그래서 병체련이 있고 병체부용이 있는데 그 가지는 의미는 부부가 화합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 줄기에서 났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란의 잎은 톱니바퀴 모양이 있다 그러고요 지난번에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죠 도치문양이다 도치문양이 톱니바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분 장식이 없으며 현문이 들렸다 그런 거 이제 구연부에는 구간문과 법문 보통 연사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려진 것이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성화 민요자기의 관지는 대명 성화 현재 육자 이행이다 그런데 고기도 쓰여 있지만 관요는 사자관을 보지 못하지만 민요 청화자기에 성화부터 시작하는데 대명 연조의 사자관이 사자 이행으로 쌍권이나 쌍방곽 안에 써진 것이 조금 보인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외에 이제 기념관이 있는 갑진년 1484년조 갑진년조라는 간지명이 있거나 혹은 방승이나 은정 같은 도안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민요에 방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연필을 잘 보시죠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고 이것도 사각형을 겹쳐서 그린 걸 방승이라고 합니다 은정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여기다 그렸으면 좋겠는데 또 은정은 이제 은으로 된 돈이죠 돈 네 화폐입니다 화폐를 이제 은정이라는 걸 또 표현합니다 뭐 통보 같은 것도 동그라미도 있지만 엽전 모양도 있지만 은정도 있습니다 방승은 다시 말씀 그리면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고 또 사각형을 위에다가 붙여 놓은 겁니다 겹친 거죠 그걸 방승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민요작이 두 두 개가 나오는데 사진은 한 개만 있습니다 청화 티베트 와조관이 있습니다 이 와조관이 압니다 이건 와족 배입니다 그건 다음에 방품해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청화 티베트 문이 있는 와조관 이 성화하고 그 정덕까지는 특히 정덕은 불교신자입니다 불교도 그냥 불교가 아니라 그 티벳 불교죠 장전불교라고 합니다 좀 전에 보셨죠 그래서 이제 티베트 문자 범문이라고 하죠 범문이 이런 문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경이 17cm니까 완이죠 얘는 7cm 밖에 안 되니까 수도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고요 직구의 넓은 복부가 아래로 졸아들며 와조기다 그래서 와조관인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드린 겁니다 대명연조 대명연조 여기도 말하는 대명연조 해소관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드린 얘기라 그냥 아 티베트 문에 와조 완 얘보다 좀 큰 완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랑은 틈 틀리죠 왜냐하면 외벽 구현 아래에 연속 회문대가 돌아갔는데 여긴 회문이 없습니다 그냥 두 줄의 현문만 위아래에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진이 없어서 좀 아쉽지만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청아인물문 매병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병이긴 한데 광구가 입구가 좀 큽니다 그래서 청아인물문 매병의 사진은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위는 위도 연판문이고 아래도 연판문인데 이건 변형연판문이죠 위도 연판문이지만 조금 구름 모양이 됩니다 여유운동문 비슷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모습이 벌써 좀 성화옷한벌이라는 그런 말처럼 옷이 헐렁한 거 하나만 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이 작고 둥근 입술에 목은 짧고 어깨는 졸어든다 왜냐하면 매병이니까요 그래서 평전은 외반해야죠 외반이라는 게 쭉 내려오다가 구부로 내려오다가 조금 벌어진 거죠 안정감을 좀 주는 거죠 이게 세워놨을 때 그리고 굽은 고온사저이다 위약을 안 발랐다는 뜻이죠 구현 아래에는 이제 쌍현문이 있고 쌍층 연판문이 들어가고 연판은 이제 구름 모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밑동에는 쌍현문이 있고 변형연판문대를 돌렸습니다 연판은 길고 두툼하다 복부에는 주문양으로 이제 그 초목과 소매가 풍성한 넓은 도포를 입은 노옹 나이든 이제 노인들을 그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미녀 청화자기 중에는 상품이다 라는 거고요 자 이제 방품을 두 개 여기 책에서 교재에서 소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성화자기가 뛰어나다 보니까 성화 다음에 바로 홍치 정덕은 거의 같아요 중기이기도 하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뭐 이래 가지고 산부자가 거의 뭐 비슷합니다 세택도 그렇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가정 윤경 말력으로 하면 이제 말기로 가는 거죠 아주 말기는 아니겠지만 말기로 갈 때 부터 가정부터 벌써 성화자기를 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뭐 청나라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우리 저 용종재가 많이 방을 하셨죠 자 그래서 성화 청화자기는 영락 선덕자기의 면모를 유신해서 스스로의 품격을 이룬 거죠 하나의 이제 조를 이룬 겁니다 일가를 이뤘다고 그런 표현을 보통 하죠 특이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뜻하다 이런 말이죠 조용한 옷같이 고운 태체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옹정방성화 청화 티베트문 와족배 배죠 이제 어떻게 봐도 이게 해답을 이렇게 안 보여주더라도 이게 성화고 이게 옹정이겠거니 생각하시면 돼요 태체도 벌써 좀 곱잖아요 여기도 뭐 곱긴 하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는 이제 굵고 여기는 이제 얇고 선이 선조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진품과 방품 모두 북경 고궁박물원에 소장되어 있고요 문자 장식하는 건 이제 당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이고 명성화 정덕년 간에 성화부터 정덕까지 간에 장전불교 티벳불교가 궁중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티벳문으로 장식하는 것이 성행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옹정방품은 진품하고 거의 똑같은데 뚜렷한 차이는 문양의 글씨의 품격이 다르다 글씨가 크고 두껍고 힘쎄죠 그런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배죠 배 그래서 여기까지도 설명이 그 내용입니다 진품은 작은 글자이고 필치가 가늘고 색이 연하고 우미 청소하다 방품은 글자의 배열이 긴밀하고 상하에 여백을 많이 남긴 편이나 진품은 배열이 시원하고 두 줄 사이에 여백이 많다 뭐 그런 내용을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방품은 아까 여기 방품은 바닥에 청화로 된 육자 인장관으로 인장관은 이제 찍은 거죠 찍은 겁니다 대명옹정연제가 있습니다 오 이상하다 인장관인데 대명옹정용은 잘못 인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인장관으로 대청옹정연제라고 해야 맞죠 진품은 쌍방곽 제가 말씀드렸죠 쌍방곽 혹은 쌍방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네모란타는 방자거든요 방향할 때 방자죠 쌍방곽 안에 대명 성화년제의 육자 해석안이 써져 있습니다 대청옹정연제입니다 대청옹정연제입니다 저도 바꿔서 써놓겠습니다 여러분도 교재에 있으신 분들은 대청옹정연제가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책이 좀 뒤집어진 것도 있었죠 그래서 건너뛰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사진에 있는 이 기물인데요 옹정방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옹정 때 방을 했다 어디를 성화를 그랬습니다 옹정방 성화 청화 팔보문 고족대입니다 오른쪽이 이제 옹정 거고 왼쪽이 성화 겁니다 성화 거가 8.8cm니까 조금 높고요 요거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벌써 딱 보면 차이가 나는 게 여기 톡 튀어나오는 현문이 정 가운데 있는 반면에 성화년제 거는 거의 여기 배 위쪽으로 올라갔죠 요게 이제 배고 요게 고족인 것이죠 문양은 똑같습니다 문양은 똑같은데 조금 색택이 좀 다르죠 그리고 요기 태체도 좀 다릅니다 그 말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밑에 진품방품 역시 모두 북경 고궁 박물원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옹정 때 것이 진품에 비해서 약간 작다고 말씀드렸고요 방품은 고족이 진품에 비해 약간 굵고 보니까 굵으네요 굵고 낮아야 조금 낮죠 조개 볼록한 돌대 이거 돌대라고 표현하네요 돌대도 약간 아래에 있지만 여기는 위에 붙어 있습니다 방품은 방품은 태가 청백색을 띄지만 진품은 분홍색을 띕니다 핑크색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핑크색하고 분홍색이 똑같은 말이니까 그런 색을 띄고 아백색을 띈다고 그런 말을 드렸어요 태질의 색이 왜 아백색이나 피쿠피쿠인데 여기는 왜 그 방을 못할까요 태체를 이루는 태토가 틀려요 태토가 그 말을 설명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체크하셔서 아시고 계셔야 돼요 태질의 색은 성화계 진위를 가지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하겠죠 성화 시기에는 왜 다른가 마창토를 원료로 했습니다 강서성에 마창산에 있는 마창토를 원료로 했는데 아니 성화 때 옹종 때는 마창토가 없어요 없죠 이 점토는 원대에서 명 가정 시기까지 모든 자기에 기본 올려 있어요 원래가 자토하고 이제 마창토를 섞어서 쓰는 거죠 이원 배방으로 쓴다고 말씀을 예전에 한번 드렸고 근데 말력초 너무 많이 이제 원때부터 퍼다 썼으니 산이 아무리 큰들 완전히 없어졌겠죠 그래서 말력초기의 이 마창토가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여튼 경덕진이 있는 강서성은 축복받은 땅입니다 또 옆에 또 고룡산이 있어요 그 고룡산의 점토도 흰색이라 굉장히 유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룡산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제 고룡토 고룡토 까오링 까오링하죠 고룡토입니다 그래서 고룡토가 거의 까오링 이래갖고 외국에서까지 알려진 고룡토죠 고룡토가 우리는 이제 도자기 만드는 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토하고 고룡토를 섞습니다 자토와 고룡토를 이원 배방이니까 두 가지 원료를 같이 쓴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분홍색의 질감도 마창토에서 고룡토로 바뀌는 바람에 사라졌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품은 굽바닥에 좌에서 여기 봐 대총옹정연재가 맞는거죠 그러니까 그죠 아까 걸 바꾸는 시기 바랍니다 대총옹정연재의 육자해석안을 썼지만 진품은 구반의 대명성완연재의 육자해석안을 둥글게 썼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쌍권에다 썼다는거죠 둥글게 썼으니까 아까는 쌍곽에 썼지만 쌍방곽에 썼지만 네 그렇게 해서 대명성완연재 도자기 대명성와도자기는 요 세 번째 시간으로 마치고 네 번째는 역시 도록하고 성완연재도 도자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록 10년치 한번 쭉 훑으면서 또 다른 책에 있는 사진과 더불어서 한번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대가 바뀌면서 계속 고 시기에 도자기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고시대 것만 보더라도 이제 아 성완연대 봐야지 이런 성화홍치 정덕이 물론 한꺼번에 있다고 해서 같이 하면 헷갈리잖아요 근데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성화홍치 정덕은 삼부자가 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색택도 뒤로 가면 이제 바뀌겠지만 그래서 그래도 우리 성화하면 성화 거를 또 한번 쭉 훑고 홍치 하면은 몇 개 없더라도 홍치 거를 훑고 정덕은 정덕대로 훑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요새 뭐 구독을 취소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영상 찍는 게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취소하는 분들도 계신데 아무튼 저는 그거에 개의치 않고 꾸준히 갈 길 갑니다 여러분들의 그 실력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뭐 해설 아닌 해설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도록이나 다른 책자에 있는 도자기 사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있는 것들은 그나마 진품에 가깝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진품을 찾기보다는 진품과 거의 비슷하게 방을 한 명품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찾지 못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싸구려 도자기 사지 말자고 제가 또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아마 그런 것에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마 구독을 취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싼 도자기는 싼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싸면서 좋은 거는 없다고 누차 말씀드리고요 예 저도 그래서 그런 습관을 예전에 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은 도자기를 찾게 되고 괜찮은 도자기는 이제 좀 값이 좀 있으니까 그 정도 값을 치르고 사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사가 너무 자세한 것들 물전사 무슨 일도 전사도 있습니다 일도 전사는 뭐냐 하면 아래의 그 윤곽선이죠 구륙선이라는 것을 갖다가 레이저로 이렇게 선을 이제 다 해놓고 그 위에 이제 청화로 다시 그리거나 아니면 유상체로 그리게 되면 상당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도자기들이 요새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또 뭐 실력이 안 돼 가지고 전사는 뭐 망점 전사나 기타 전사는 보지만 그런 레이저 전사까지는 참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속아서 산 것들도 꽤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 거 예술적으로 작품성이 있는 거 그런 명품들을 이렇게 골라내면서 섭취나 전사도작이라 구분해 가면서 이제 점점 더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겠죠 아무튼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까 좀 눌러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짱가몽 옥션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